싱크대 쳐졌을 때 수리 전 모습 이제부터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싱크대 수리 현장입니다. 창구장 끊어냈습니다. 뒤에 뒷 보강 튼튼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. 뒷 보강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강 작업 후 모습입니다. 튼튼하게 박아버렸습니다. 수리 후 모습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